야! 가자! 한타하자! 아우 침발 신어야겠네 이거 너무 느리고 좋아 가봅시다 짜잔! 오! 달라 달라 귀한 머션도 과연 다를까? 와 일단 새가 달라 약간 아까는 빨갛빨갛한 느낌이었는데 기본 스킨은 이거는 또 이런 느낌이네요 헐 스웨이 끼니까 부금 달라졌어 우와! 상군님! 제너럴! 가자 제군들 비고 오시다 뭔가 오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흰색 새 보이죠? 까마귀 대신 지금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새있더라구요 다만 조금 별로인 점은 관통이 안 된다 관통되면 근데 사기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다섯 발을 뿌려요 다섯 발을 다 맞출 수 있어요 한방에 한 대장한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면서 딜을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딜을 때리고 미니언이 맞죠? 닭 애니가 사거리 덮이를 더 냈는데 그때 애니가 그때처럼 할 수 있어 뭔가 진짜 긴데 조직의 보스님이 미드에 계시는 거죠 조직의 보스니까 미드에 있죠 가장 좋은거는 미니언 클리어와 함께 견제하는 그런게 필요할거 같은데 그리고 방 그렇지 잡았다 레드버프 블루버프 기다려봐 귀환이 거기서 한다고? 하하하 궁찍었다 궁은 예전이랑 비슷해요 근데 더 터프하게 멸했어요 아아 잔재주를 어차피 갈생각 없거든요 경험치 더 먹고 6레벨 찍고 아니면 사고싶은 팸이 있는거에요 대대로 하고 있다니 분명해지지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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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잡았다 더블버프는 내가 다시 가져간다 아 왓이티스 리워크 유피비 이즈 아워풀 유어 울티엔드 아이고 제로 FPS4 뭐지 이거? 내가 궁쓰면은 백 걸렸다는데? 아 새큰가 보니까 궁존에 써도 됐었겠구나 아 어우 너무 풀로 맞아졌다 생각해보니까 사리라랑 스웨인이랑 뭐 있잖아 아오 봐볼래? 아 강아지 없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우 하하하하 너 왓더파 하하하하 이런 아아 잘하면 파워 데미지는 늘어나죠 그렇죠 잡았다 아니라저나 아아 본 서버 플레이하는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거 아니구만 우아아 개멋있네 좋아 탑 그래 그래야지 악 아 이런 우아 아 이거 터뜨려 줘야 돼 안녕 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편하게 죽지 야 가자 한타하자 침발 신어야겠네 이거 너무 느리고 탈지 2 그렇지 어 뭐야 진짜 죽었잖아 거짓감 제 스택도 찼다 폭박 너무 약하고 어 잡았다 잘 가 아 까비 내가 스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러 일어나라 너 왜이래 애 왜 이렇게 움직여 와 큐뎀 날 없애려고 노력할 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대사가 좀 주옥 같은데 들었어 방금 날 없애려 할수록 뭐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게 분명해지지 지압 되었습니다 이거 가는거 아닐까 좋은 일취임이지 우리가 먹자 저기 뭐가 있나본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상 아 아이 내킬인데 정글 딸인 고대님 리메이크 스웨인 정글로 쓰실 수 있으시렵니까 이거요 어 뭐 한번은 해볼 수 있겠죠 내킬진 않지만 야 내놓도록 정글 sobre 그렇지 와 방금 333 댐 장사 장사 랩 장사 장찰 aman 작녘 그렇지! 어우 까마귀들이 많구만 까마귀 날라오는 것 봐 야 까마귀들 구경난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애들 여기 시선강탈 오죠? 계속 생겨 얘네들 모두의 내면에 숨겨 시선강탈 오죠? 어어어어 육체화 거든 빵 그렇지! 싸웠다 하면 트리플이여 크으 취한다 하하하 취한다 당군님 행차하신다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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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끌어 와 패시브만 썼는데 패시브만 썼는데 어시 먹어 피가 찬다 솔솔솔 솔솔솔솔솔 팍 이번엔 퍼드라킬인가? 팍 가지마 나한테 땡기고 마무리 퍼드라킬 고향아 이리온 고향아 고향아 이리온 고향아 고향이 어딨니? 하하하 고향아 아이고 고향이가 없네 왔다 덤벼다 마라 없다 덤벼라 위로 빠진 것 같은데 저 어딨지 크... 어어 그대로 가면 죽어 하하하 까비 내가 오겠는데? 그대로 끝냅시다 여러분들 제비 다 맞다 아 제비꼬 꼬들기고 아하하 깜빡이는건데? 서영당했구요 하하하하 흐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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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주 흐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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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